끝난거 같긴 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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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끝 안 떨어진다 다 떨어졌어 한팀 더 있다 왼쪽에 사운드 안에 있어 안에 사운드 빨리 갈게 옥상에 올라왔고 레이스 기절 한팀 띄울게 셀리 시련은 별로 없다 나 HP 채우고 갈게 나 HP 채우고 갈게 살짝 뺄게 킬하는지 나 오른쪽 막는다 한팀 빠졌다 한팀 많이 빠졌어 우리 파밍하고 다시 올라가자 웰탄 많아 웰탄 확인 맛있네 우리 이제 포탈 사라지거든 드라 60 그치 패티 어 어 근데 저렇게 존버하고 있는데 죽이니까 기분이 좋은데 뚜 빼기 깨야지 바로 저애들이 심장 찔러 버려 총아 죽던데 애가 굳던데 놀라운 바로 심정지 심정지 아웃 나 이번에 풍선 탈게 오 얘들 풍선 탈게 오 얘들 풍선 탈게 올라왔어 여기서 조금만 붙자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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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올라갔어 3명 중앙까지 먹었어 하나 둠 깔아줄게 둠 깔아줄게 오케이 내가 볼게 오른쪽 내가 볼게 깜빡 깨졌어 왼쪽 왔어 안에 네 얘 핵이 컷었다 나이스 까빡 알아봐 난 포탈 타야겠다 핵 한방 없다 라나 누가 레이스 누가 레이스 레이스 라나 40 라나 40 나 돌아왔다 아 튀어 왔다 깜짝아 위에서 둠 깔게 여기 옆에 앞에다 알았다 한 팀 올 것 같은데 여기 지붕이가 쬐고 있다 많이 멈추어 여기 나 멈추어 아리 고마워 나 뱅 페타 깨빡 안 아 나 잠이 왼쪽 전 subsequent 우는 크림 지붕이 40 에이베이 4공간다 위에 4공 뿌렸어 4공이야 저거 되겠다 다쳐가는데 죽었어 다쳐만한다 나 오른쪽 다른 팀 둔 깔아 놨어 셀리 오른쪽 와라 셀리 오른쪽 와라 셀리 오른쪽 와라 아이산팀 뒤로 쭉 빼봐 아이산팀 뒤로 쏴 우리 자리 다시 먹어야 돼 이따가 뺐다 오른쪽 확인 여기서만 더 안가면 피 좀 빨래 궁 쓰고 온다 오른쪽 하나 벌린다 왼쪽으로 붙었어 레이스 궁 풀렸다 30 박았어 얘네 뒤치맞을거야 지지게 맞아버려 우리 원체크 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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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하도 녹아 레이스 킬 저기 밀어버려 옥상 먹는다 확인 내가 2층으로 갈게 옥상블리 뭐 켰어 내 문 앞에 하나 맞고 있어 옥상블리 두툴 옥상블리 두툴 난다 나랑 그냥 아이컨트 두툴 해버려 왼쪽 컴소 싸움 TSM도 카빈 쓰고 여기 확인 레이스 못 가 레이스 못 가 레이스 못 가 카소 싸움 뭐야 뭐야 왼쪽 컴소 싸움 스킬 HP 1 OK 패파 하나 누가 못 도와준다 OK OK 힐 할게 가게 해봐 뒤로 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알았어요? 어떻게든 살아서 오긴 해 나 뒤로 물린다 그러면 다시 이즈반이거든 아래 체크 좀 할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아래 한 명 숨어 있어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아래 내려간다 하나 둘 셋 탈탈 갔어 컷 컷 컷 같이 가자 아주 그냥 귀여워 레전드 트랙이야 야 내 앞에 뭐야 이거 포탈 갑박 깨났어 안 나오는데 톡 안에 갓 알았을 때 포탈 탔다 한 명 중 포탈 탔어 포탈 탔어 다시 뺐어 폠탈 탔어 그래 가지고 왔다 페파 깨났어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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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갑소 탄 좀 먹을게 포털 다시 쌓았고 포털 다시 쌓았고 근데 위에 올 것 같긴 한데 난 지킬게 그러면 난 지킬게 불안 때릴 수 있냐 너 이제 가 어? 다 잡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컷 위에 팀 온다 궁불렀어 위에 궁불렀어 와 나이스 위에 한 팀 있어 한 명 있어 한 명 내가 아까 갑옷 깼는데 가야 된다 같이 나가야 돼 우리 왜 포털 타지 않았나? 살려봐 오케이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나 그리고 한 백이야 한 명 남았어 안녕 안녕 cg cg 아 얘 디보전 빼먹었다 로바 궁불로 뭐야 궁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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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바 딱 필 한 명 이제 부담 타운드 구절 로바 구절 다른 팀 둔 깔아줄게 오른쪽 보고 있어 나 중탄 쪽으로 죽잖아 상당히 아픈데 타임 뭔데? 어디인지 HP 1 못 가? 피닉스 있는 사람 나 있어 나 집으로 들어갈게 나 배터리 템이 없네 이거 가게 해봐 우리 그냥 뒤로 뺄까? 나 이거 뚫고 싶긴 해 나 왼쪽을 깎아볼게 각 안 좋다고 안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가발 하기 싫어서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긴 해 그냥 뺄게 받아 붙어있다 핵무기인가? 뒤에도 없을 것 같은데 왼쪽을 깎잖아 나이스야 내가 둔 깔고 왼쪽을 깎아 깎는 게 아니라 빨리는 거 같아 둔 깎았어 집에 깜빡깨냈어 혼자 해볼게 다 들어간다 2층에 하나 브레이크 절 1층에 하나 HP 1 나이스 2층 날아왔다 나 위에서 봐줄게 나 HP 좀 빨릴게 아니 무슨 일이야? 나 죽이러 온다 아니 왔다 너 봐버렸는데? 얘 핵이다 핵이 핵이다 군 던졌어 죽이러 온다 와 야 사발한데? 부쳤다 레이스 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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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죽던 거 위에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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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못한다 내가 죽였어 어? 핵은 기절 아니야 레이스에 가즈? 나 이거 나 이거 나 왼쪽에 나 왼쪽에 열 지열로 하는데요 안 보여 안 보여 나 핵이 왔다 핵이 많은 거 같은데? 어떻게 해 봐 내가 좀 힘들긴 해 핵이 오른쪽에 아직 있거든 나한테 왔다 잠깐만 같이 한 명이 있잖아 얘 HP 1인데? 나 3점 내고 나 죽여라 으쓰 이거 나 살릴게 살려봐 나 HP 안 할게 이거 나한테 온 거 아니야?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왼쪽이면 더 안 할 수 있어 왼쪽이야 왼쪽이야 나 배터리 야 니가 독단 막아줘 내가 위로 질러줄게 나한테 퍽 갔다 갑박했어 갑박했어 내가 잡았어요 나이스 누가 잡았어요 살려줘 으아 죽어버려 이거 이상하더라고 오케이 그냥 태워 죽여 그래? 그래? 앱 뜨거워 그냥 네가 왜 들어가? 기분 나쁘게 하네 그냥 태워 죽여 야 내 쪽으로 나간다 할까 왼쪽 왼쪽 확인 이 앞뒤로 왔어 레이스 40 레이스 뭐가? 레이스 레이스 상인당 박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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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른 팀 위다 위 상인당 박힐 야 얘네 한 명 남았다 오케이 야 왼쪽에 혼자 남으면 해 내가 핑 찍은지 위에서 선 긋고 있고 위에서 그대로 홀딩한다 저 위에 레이스 깜빡 깨놨어 나 못가 멀어 얘 아기 월퍼데? 애는 해버리자 야 붙여봐 집으로 붙였다 집에 하나 붙었어 나 한참 택해 집으로 궁돌 줄게 내 거 빨리다 야 레벨 힐 내가 잡았네? 여기죠 내공이야 내공이야 하나 어딨어? 하나 안에 삼걸리 안 했죠 방갈은 잠관 방갈레모 잡았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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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고 깜빡게 놨어 깜빡게 놨어 나 들어갔다 아이 템이 왜이래 이거 얘네 좀 많이 거제야 진짜 여기 있다 올라온다 오케이 를 사한 데 두 대 이거 어떻게 알고 쏘는 거야 한 대 no 너한테 푸쉬 레이스 나 밖에 하셔 나랑 하시니 택배 택시 올라간다 건물 위에 나라 나라 기자 위안팀 더 내려와 나 괜찮아 괜찮아 얘 뺐다 탄수값 밖에 났어 이거 위에 불 쓰고 강을 넓혀줄게 완전 다 얘네들 뒤져 봤다 확인 나 이제부터 라스 지금 혼자 안락하고 오케이 우리 왔어 끝났어 열어줘 집안에 폰씩이잖아 끝났어 한 침묵 나이스 한두 기자 나 퓨즈업 할게 나 퓨즈업 할게 퓨즈업 할게 퓨즈업 할게 싸울놨어 나 깜빡해놨어 나 이 퓨즈업 얘 100% 아니 와 얘 뭐야 아 못 갔다 모바일 비컨 넣었냐? 비컨 찾아봐 너 궁 있냐? 궁 있지 지금 날려봐 좀 멀다 좀 붙어있어 왼쪽 아래 나 위에 던진다 위에 내공 왼쪽 내려온다 죽였어 프리딩 쓰고 내려오는 하나 있다 내려온다 위에 아직 더 있어 세븐 데나 왔어 라이스 깜빡 깨졌어 레이스 들어가 살렸어 이네 여기 안 피해다 못 살렸네 위에 있다 확인 아니 이거 부착 뭐야 아니 오늘 가지가지 하네 나 붙는 중 나 붙는 중 나이스 나이스 저기 뭐 하는거지 근데 원래 척교전에 아크스타 들고 있는 애들 많아 네 만나자마자 맞아요 바그맨 어쩐다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오른쪽 깜빡 깨졌어 이거 붙을게 응 준비해 뿌려놓는다 아래쪽 하나 있을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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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레버 붙였다 레버 붙였다 레버 붙였어 레버 힐 레벨Ze 아흐 줄roll encouragement 힐 뒤에 올라왔다 우리 뒤에 올라왔다 오케이 원래 있던데 아잇 뭐야 나 올라갈게 나 straits 레벨제힐 나 좀 없다 설을게 배린다 레벨제는 나 얼음 하나 넣어놨어 힙한다 나라 100 나라 100 여기 총은 아파 나라 1기절 푸시한 나왔더라 나 푸시한 나왔더라 아니 나 왔어 화킬이야? 화킬 나도 같이 보고 올게 이거 끝낼 수 있으면 나 바로 목적으로 와 끝난거 같긴 해 위엔 끝 내려가면 안 돼? 뭐야 여기서 힙한 손이 나지 않냐? 여기 아래 여기 다 끝 모니터 정보란이 있습니다 저 누가 누가 저 꼬라보거든요? 위에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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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단 아니야? 맞어 컷 누가 봐요 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여기도 싸운다 위에서 건더기야 막아버려 여기 위에 있다 우리 봤어 쏠게 나 지빌이군 뿌린다 야 붙었다 릴리스 붙었다 지빌이군 내꺼야 이거 이거 촉이 안된다 확인 확인 안에 갑옷 깨졌어 내려간다? 안에 있어 위에 있어 확인 확인 여기 여기 안 갑옷 깨졌어 컷 와 붙네 엄청 불쌍하네 그거 금방 사라져 나 왼쪽 당겨줄게 이거 잡을거지 잡을거지 레이스 70 기반에 일러워친다 레이스 갑옷 깨놨어 레이스 녹아 여기 있다 다른 팀이나 싸운다 옥상에 왔다 라라 150 라라 150 옥상에 70 발간 났어 2마들 1타임 셀 빠져도 돼 왼쪽 나이스 뒤쪽에 또 왔어 다음 팀 오른쪽 막아야 된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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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나 죽음 없거든 다 왔어 하나 아예 HP 나 아예 뒤로 쭉 빠져볼게 여기 버스 뒤에 셀링 확인 내가 살려볼게 이거 내가 살려볼게 더 가봐 이거 뒤에 새 거냐 아냐 아냐 갈리버려 뭐다 뭐다 기회 뭐야 막힘이네 GG 어차피 오랜만에 해긴 거 같아 오랜만에 맞아 여기로 간다 여기 사운드 어디까지 온 거야? 갑옷 끝났어 안 보여 25도 뒤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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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옥상 먹었어 뒤에 할만해 한 명 기자 집에 하나 나 엉덕을 쉬는다 온타 엉덕 간다 나는 무자비 그냥 기관충 엄청 싸 나 왜 이렇게 렉 걸리지? 응 그런 듯 내려왔다 뭐야 여기 앞에 뭐야 내 앞에 이거 사람이었네 나 딱 모여 얘 혼자 앞에 내 뒤에서 종이 왔어 이런 거 못 참지 풍미씨의 레전드네 바로 가말이야 집에다 부풀게 집에다 부풀게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내가 패파 있어 위에 위에 패파 패파 죽여놨어 나 돌아왔어 이거 바로 붙을게 살린다 지구이 뭐가 나 죽을게 나 죽을게 나 죽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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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인다 하나 기절 계속 빼는 거 같은데 그치 에이 두 게임 진짜 자기네들 유리하기 시작했는데 풍선 풍선 자기네들 유리하기 시작 죽여버려 스키 안되겠어 기다려봐 안되겠다 질러버려 질러버려 개새끼 일로와 개새끼 나 내려갈게요 스피를 먹혔어요 나는 한번만 죽게 꼬다버리 너 때려 너 때려 우리를 먹혔어요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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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이리와 시발 이리와 젊나 때려 여기 있다 조심해 여기 하나 있다 크리프트 30 박았는데 나 각이 너무 쓰레기라 못 붙어 주거든 음 그런지 저는 뺐는데 아래까지는 올라간다 렛츠기릿 어 아파라 어 나 힐 받아야 돼 위에 쏴줄게 이 힐링은 애링한 것 같아 아니 돈 깔고 가 하고 군뿌려 그리고 내 앞에 크리프트 아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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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운드 한 것 같은데 잘못 뚫었나 여기 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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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 주실래 아 조금 걸려 그래 여기 핑크기인데 쳐먹어 크레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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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버려 간다 바이 또 뺄 것 같은데 느낌은 아니다 느낌은 아니다 레이스 70 나한테 5를 다 끌렸어 하나 힐 하나도 갑옷 깨놨어 야 타먹어 이러면 세모 다 넣어 하나 둘 기절 라스트 도망갔네 도망갔네 멀리는 거야 120 바로 박아버려 쟤도 혼자 같아 그렇게 아 깜빡 깨냈어 뭐야 크레이버구나 응 이번엔 저기야?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떨어뜨렸다 일어났으면 책임을 잘해 야 옥상에 내 HP 옥상에 내 HP 뒤에 다른 팀 두 팀 두 팀 갔어 여기 붙어 나 확실해 집안 밀 수 있냐? 얘네 뺄 이 앙몸팀 나 이 앙몸팀 나 이거 이거 어떻게 못해야지 집은 밀어냈거든 내가 보기 혼자 갔어 키물도 빨리 들어가요 스타드 따라갈게 뭐야 엄청 웃겨 토할 것 같아 토한다 오는 바지게 마 팀이네 갑 다 홀린다 안 돼 이거 뒤에도 생각해 안 돼 오케이 사운드 해야 돼 우리 배너머그로 가자 내 스타드 있는 애 걔 같아 혼자 같아 걔 같아 걔 같아 쟤구나 쟤구나 이거 먹고 셀리가 바로 살려버려 셀리가 일단 먹었어 저는 나무예요 저는 나무예요 저거를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다 죽어버려 마지막 팀 싸운다 죽여 라스트 하나 컷 원격 으아 isti 오 오 딩긴 딩 세 명에서 이거버려 내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어 그게 맞아 그것이 맞아 그게 맞아 쏠리스 인정하시죠 야무줬요 여기서 시야바버려가지고 오우